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박유아입니다 올해 2017년 뷰티풀 어워드 색조 부문 1위는 어딕션의 치크 폴리쉬입니다 요즘 화보 촬영장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핫한 아이템입니다 리퀴드 제형의 블러셔고 마치 수채화처럼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발색되는 게 특징이에요 요즘 많이 출시되는 리퀴드 블러셔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올해 핫한 아이템입니다 직접 써보고 발색이 예뻐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색감도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본인의 혈색처럼 자연스러운 생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1등으로 뽑았습니다